한성병원 응급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현도직비로 말씀드리죠 경찰은 좀 곤란합니다 그죠? 주세요 핸드폰 사실 저희가 군인입니다 휴가 중인 군인인데 폭행사건이 연루되면 귀찮아집니다 이것저것 문서도 써야 하고 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데칸트 협조를 왜 해요? 군인인지 야가치인지 알게 뭐냐고 달라고요 핸드폰 이건 대한민국의 인공남자들 다 갖고있는 거니까 안 믿을거예요 그림으로